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비 연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분양전환 대상과 명도세대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398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수분양자 지휘 확인에 관한 소송이고요. 원고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고 피고는 임대사업건설회사입니다. 이 건설회사는 원래는 회생이 종료돼서 다시 건설회사 지휘가 된 거죠. 어쨌든 임차인들이 수분양자 지휘 확인해서 승소를 했다가 대법원의 피고대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 임차인들이 폐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8년 10월경에 최초 입주가 개시가 됐습니다. 2008년경이죠. 그런데 16년 말경까지 한 8년 동안을 전세대 입주 완료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입주 완료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명도세대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대가 입주가 분양이 되고 분양이 되면 분양이 돼서 들어오는데 분양이 안 된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 안 된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세대가 있는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분양이 된 세대. 이 된 세대가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돼서 이 사람들은 먼저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하고 다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된 세대와 이미 분양이 돼서 들어왔다가 나간 세대까지도 같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 입주자 모집이 되지 않은 세대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원고들은 이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입주자가 분양이 안 되니까 계속 분양광고를 계속 새로 내는 거죠. 새로 낼 때 한 번도 입주가 안 된 세대뿐만 아니라 들어왔다가 나가서 비어있는 세대 이걸 명도세대라고 불렀는데 이 명도세대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분양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입주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이때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죠. 그리고 피고는 2017년 11월 27일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광고를 했던 건설사는 빠지고 피고가 이거를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날 광양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건축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나 분양전환 해달라 라고 하면서 매매 지휘 확인을 구하는 거죠. 수분양제 지휘 확인을.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권리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선정된 사람 그 사람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분양전환의 가격이 있고 그것이 미다 됐을 경우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된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된 임차인 그 임차인에 대해서 분양전환에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분양이 안 된 세대의 임차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세대냐면 이미 분양이 됐고 분양이 된 세대가 있었던 임차인들이 나가니까 그 비어있는 집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도세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그러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된 임차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의 임차인이다. 그리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의 임차인이다. 이렇게만 두 가지 경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착순의 방법이라는 것은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서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서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식은 뭐라고 했냐면 공개 모집을 하지 않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규칙상의 공개 모집 등의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전환에 자격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우선 공급규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선착순의 방법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예외적인 상고, 이 사건에서는 계속 8년간 분양이 다 안 됐죠. 안 됐으면 결국 원심은 8년간 분양이 안 됐다는 말은 어차피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안 됐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드리는 것이 선착순의 방법하고 거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선착순의 공개 모집 조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거친 거에 나와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한 세대만이 이런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없는 예외의 이유와 다른 방법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원고들,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공공건설 임대주책의 분양 전환 대상자 요건에 관해서 대법원이 최근에 여러 개의 판결을 내고 있어요. 그 판결들이 모두 다 매우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수격자에 있어서 등기, 며칠 사이에 등기가 문제 때문에 무수격자인 경우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도세대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입주 전 나간 세대 이런 것도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 입주자들, 그 임차인들만 분양 전환의 요건을 인정하고 있고 그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은 다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무수격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분양 전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관련 사건에서도 계속 이런 대법원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 일반 모집 입주 시에 절차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주로 회생 절차에 돌입했거나 이런 경우에 회생관리인이 분양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분양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빨리 판매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생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분양 전환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속 상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도 분양 전환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들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장의 판변TV의 박판규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소송 승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85-288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가 승계 참가의, 그러니까 배당이의이라는 것은 배당기일에서 배당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권리를 이전받은 승계 참가인이 상고를 했는데 피곤은 당연히 다른 배당받은 사람, 채권자이겠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결국 배당을 못 받게 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채무자 겸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소유자. 당연히 배당기일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원고의 부동산에서 임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채무자니까. 채권자도 권리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원고에 승계 참가인이 있었어요. 승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상태에서 배당이의의 소에 승계 참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로부터 이미 지금 임의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받을 권리만 남아있는 거죠. 원고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채권양도 받은 거죠. 채권양도를 받은 이 원고 승계 참가인이 내가 이 권리를 양수 받았으니까 내가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승계 참가를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자이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자는 소송을 승계할 수 있는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를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승계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 적격이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다. 또는 소유자 또는 채무자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의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전부 범위 순위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인데 너의 권리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침해받고 있다 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의 전부 범위 순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내가 이걸로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배당인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받을 사람이라고 해서도 가능한 거죠. 내가 못 받더라도 그 3순위 4순위가 받더라도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심리 대상은 채권자가 받은 그 피고의 배당의 그 자체이지 내가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배당이의 소에서의 소속 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의를 제기했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양수 받은 사람은 채권자의 권리를 배당이의 소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승계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채무자나 소무자는 반드시 자기 권리 배당 자기가 얼마를 배당 받아야 될지를 소송상에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그 자체만 심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 목적인 이 자기의 배당 받을 권리를 넘겼다 하더라도 소송 권리가 승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배당이의 소에 있어서 채권자가 할 경우에 소송 목적과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할 경우에 소송 목적물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채권자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는 배당금을 양수한 사람은 소송 승계가 안 된다. 결국 배당이의 소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는 자기 이해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주장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채권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의 권리가 넘어가면 소송 목적이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채무자나 소유자는 자신이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권을 양도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소송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배당이의소에서 채무자와 소유자의 특수한 관계, 배당이의소의 소송 목적이 뭔지 이걸 잘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채무자나 소유자는 배당 받은 권리를 양도해도 소송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빌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대출 알선회사와 반사회적 유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이다. 287383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알선회사고 피고는 대출회사입니다. 알선회사가 부당이득금을 했는데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정서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4년 10월에 설립 자본금 천만원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97년에 설립해 자본금이 453억의 큰 금융기관이죠.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 담보대출 상품 이용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 시장에 보면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고기 같은 걸 사서 챙겨 놓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용자를 알선하는 일을 원고가 합니다. 그리고 대출 업무 중에 일부를 위탁하는 약정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알선도 하고 대출 일부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고가 대신해서 피고한테 알려주면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고는 알선한 자와의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죠. 채무자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을 독자별로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선자의 원고는 어떤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대출의 위탁 업무에 있어서 담보의 검수 및 처분, 담보 평가가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선의 상태라든지 이 생선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빼낼 때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담보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탁 업무를 원고가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약정을 체결하냐면 연체 시에는 담보 수산물의 반대매매 이것이 지체 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죠. 이것에 대해도 오케이. 문제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 연체할 경우에 원고가 담보로 한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외입할 것을 확약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담보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참치가 1톤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1억 원짜리 참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출을 5천만 원을 나간 거예요. 나가면 대출금이 연체가 되면 담보물 1억짜리로 처분해서 담보물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 피고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냐면 원고하고 이 대출금 5천만 원을 네가 안아라. 안고 대신에 1억 원의 담보가 있었으니까 담보물 처분하면 너 또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치가 1억 원짜리 참치가 시장 변동에 따라서 4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의변제한 게 원고가 이렇게 담보물을 안아가지고 대의변제한 게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창고 보관용 1억 5천만 원도 원고가 지출했고 그중에 담보물을 처분해서 회수한 금액은 6억 원 정도 채무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냥 채무자가 연체하면 원고가 이걸 떠안아서 10억을 떠안았고 그 다음 창고비 1억 5천만 원도 떠안았어요. 11억 5천만 원 떠안고 담보물 처분해가지고 6억을 회수했으니까 5억 5천만 원을 완전히 원고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수료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받고 거의 5억 원에 관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즉 이 사건 보증약정 즉 이렇게 채무자가 연체를 할 경우에는 알선자가 전액 대출을 떠안고 그 다음에 그 손해는 담보물 처분해의 위험은 네가 부담해라. 이런 것이 과연 경제적 우월적 지휘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체행될 것이라면 민법 제103적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게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문은 그게 안 된다고 봤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대출금 회수의 위험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10억이나 되는 채무를 대신 가져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상태라면 상태라면 그렇게 위험을 부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출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이 이익을 더 가져가면 되는데 수수료 1억 8천만 원 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원래의 계약은 어떻게 됐었냐면 대출금의 얼마를 원고가 받아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중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대출금, 대출 실행 금액의 얼마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수료만 받기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면 그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원고는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이용자, 채무자의 기한의 이식이 상실되기만 하면 무조건 대출금을 떠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담보로 매입해할 의무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을 대한 연대보증 또는 대의변대 담보부의 이익을 강제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원고가 알선한 대출은 총 232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기한의 상실된 채권은 10억 원이었어요. 즉, 부실률이 3에서 4% 정도에 불과했고 이거는 이런 대출 상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률을 모두 다 원고가 떠안는 거죠. 피고는 전혀 떠안지 않고 결국은 원고는 수수료 수입의 2배를 대입연제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고가 아무런 고의 과실도 없는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모두나 위험을 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 부담하다. 그리고 원고가 그거를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은 이런 약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차결된 약정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로서 무효다. 결국은 대입연제한 것은 다 무효. 그러니까 이거는 5억 5천만 원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한미도 근거가 없이 차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이 사건 판례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가 그런 판례니까 이 판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한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 103조에 관련된 이 판례를 인용을 해서 103조 위반을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103조 위반을 한번 주장하는 무효사회로서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고 물론 103조 위반으로 가는 경우는 더 이상 갈 게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함부로 103조 위반을 먼저 주장하는 거는 소송 실무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뭔가 부당하다고 할 때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다른 사유 하나도 없이 103조 위반 바로 들어가면 법관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기억을 하고 계시되 함부로 사용할 수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실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져 있어서 너무나 부당하다고 할 때 이 판례를 꼭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처분 취소 그러니까 손실보전금 지급을 청구를 했더니 거부를 한 거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누구냐면 원고는 버스회사고 피고는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광명시장 둘이었는데 경기도지사가 상고를 하는데 이것이 파견 자판에서 결국은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각하가 되어버립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역에서 사당역까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정 면허를 받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광명역과 사당역이 있죠. 그 중에 환승요금 할인과 청소년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서 2019년 1월 31일 날 광명시와 경기도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래 원고는 면허를 받을 당시에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조금은 신청을 못하죠. 그런데 원고의 생각에서는 아니 환승요금 할인하고 청소년 요금 할인은 이거는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손실을 준 거기 때문에 손실금을 내놔라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피고 경기도는 2019년 2월 10일 날 광명시장한테 원고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 회신과 같고 이미 1차에 한 번 했었어요. 받을 수 없다고 광명시에서 저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광명시한테만 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명시가 아무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원고가 소속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2019년 2월 10일자 회신 요거에 대해서 주의적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겁니다. 즉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한 2월 10일자 통보를 취소해달라 라고 1차 주의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광명시장에 대해서 다시 주의적 보조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부에 대한 취소를 다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광명시장은 아무 답을 안 했죠. 안 하니까 다시 예비적으로 광명시장에 대해서만 예비적으로 다시 뭐라고 하냐면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부자기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총 3개의 청구를 하는 거죠.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그 다음에 부자기위법 확인 이 3개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원고의 신청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의 한 통보를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봤는데 대법원은 달리 본 거죠. 원심은 2019년 2월 11자 통보를 거부 처분 원고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고 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예비 속으로 모두 각하하죠. 모두 각하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사무는 광명시장에 위임되었다. 따라서 이 업무는 광명시장 업무이지 경기도지사의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지급 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가 아울러 광명시장에게 원고의 신청 수락 여부를 심사하여 통지할 거를 촉구하는 내용을 광명시장에 보낸 것이지 원고한테 보낸 게 아니다. 즉 이거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항구 소송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도 원심은 모두 각하를 했는데 아니다. 적어도 광명시 업무이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은 인정된다라는 거죠. 답을 해라.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항구 소송의 대상이 없다고 해서 각하 광명시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이 없다고 해서 각하 다만 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작위의 위법은 있다라고 해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 청구 인용 이렇게 꺼낸 겁니다. 즉 이 사건 통보를 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안 받고요. 거부 처분은 모두 각하됐고 예비적 청구인 부작위의 위법 확인 청구만 인정돼 있습니다. 결국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대해서 한 의견 통보는 신청일에 대한 처분은 아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형 모문장지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판례형고 형사 부작법 신청과 무보종 접수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2월 13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모 187이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기각 결정에 대한 제안고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기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안고를 한 거죠. 제안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 자판에서 회복 신청을 받아들여준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21년 12월 31일 날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걸 받긴 받았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22년 1월 3일 날, 한 3일 뒤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에는 성명은 피고인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인장이나 날인 서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법원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정 요구도 없이 바로 접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나니까 2022년 5월 19일 날 1회 공판길이 열렸고 거기에 피고인이 불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불출석을 하니까 일단 변론을 연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청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이 신청서는 인장이나 지장 서명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22년 5월 20일 날 그 다음 날 같은 이유로 정식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5월 19일 날 그 말을 들었잖아요. 판사로부터. 그래서 2022년 5월 19일 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합니다. 아마 이제 어머니는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아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회복 청구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마 법무사 같은 데서 써가지고 그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심에서 2022년 6월 15일 날 정식 재판이 19일 날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내렸었죠.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회복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각 결정을 하고 어머니가 즉시한 고를 제기를 하자 다시 항소심은 같은 이로 즉시한 고를 기각에 합합니다. 문제의 이유였죠. 서명이 없는 정식 재판 청구를 법원이 접수해서 기간이 도과해버리면 정식 재판 청구를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회복 청구를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원래 접수게 된 사건이 계속 중일 때도 회복 청구 신청을 하면 기각하는가? 인용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 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고 접수를 함으로써 적법한 정식 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 회복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접수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 없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접수된 걸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간이 도과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도과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접수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고인 어머니가 열심히 피고인을 위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신청도 하고 정식 재판 회복 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도 하고 즉시 청구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어머니의 노력을 받아들여서 파기하고 회복 청구권도 인용하는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라. 그래서 다시 신청하면 재판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법원 공무원이 보정 없이 접수한 때에는 적법한 접수라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부적합한 접수일 경우라면 기간 도과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유사 사례에서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부적합한 접수. 부적합한 신청이 있었지만 보정 없이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고문장님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팔레용 부 형사 압류 금지 채권과 시후 중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 모 3227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기각 결정에 대한 제안고입니다.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를 했는데 여기도 기각을 하니까 제안고를 한 거죠. 제안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제안고는 기각됐습니다. 여기 봐보시죠. 이 피고인은 형사 판결을 받았고 형사 판결에 보면 추징 판결이 있었습니다. 추징 판결이 2011년 9월경에 확정이 됐어요. 11년 9월에. 그리고 이제 11년 9월에 확정이 되니까 시험 완성 전에 검사가 2014년 9월 9월에 10개 금융기관에 있는 피고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진명령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개 금융기관에 딱 보냈더니 그 중에 3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피고인의 예금 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금 채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압류 추진명령을 딱 붙인 거죠. 근데 이게 모두 잔액이 만원 이하였어요. 그래서 만원 이하여가지고 결국 압류 금지 채권이 된 거죠. 너무 생계에 필요한 그 자금 이런 거는 압류 금지 채권이 돼요. 그래서 제한고인은 압류된 예금 채권이 모두 압류 금지 채권이어서 압류가 무효이고 압류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추징형의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추징형 집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죠. 완성된 이유는 뭐냐? 압류 명령이 무효이기 때문에 왜 무효냐? 압류한 예금 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이면 압류가 무효인가? 이게 이제 문제는 거죠. 즉 추징형에 대한 채권 압류 추진명령 시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 압류가 계속되는 한 시효는 계속 중단되는 거죠.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진명령 시에는 이 압류 추진명령이 무효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으로 뭐냐 하면 압류 추진명령을 신청했을 때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율이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면 추징형이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예금 채권에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진명의 집행은 계속된다. 그리고 압류된 예금 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이더라도 압류 명령이 취소될 수는 있지만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즉, 즉시 항구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징형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정리하세요.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구를 해가지고 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당연 무효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 무효가 아닌 압류가 있다면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중단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연 무효인은 아니고 취소 사유라는 거고 즉시 항구로 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전까지는 시효 중단 이후로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있어놨다면 그 추징형의 시효가 계속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즉, 시효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압류의 추징형의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항구를 해서 취소를 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요거를 기획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팔레용고 형사 다른 법령 변경과 관점의 변화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46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구인이 상고를 했고 상고 기약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구는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에 대리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4일 날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 대리 업무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었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20년 2월 4일 날 법무사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업무가 포함됨으로써 될거죠. 그래서 결국 피고인은 범죄 후에 범량의 개폐로 인해서 형이 폐지된 때 해당하기 때문에 면석 판결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즉, 범죄 후에 법률 변경 시 불처벌 내지 경악에 바뀐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리고 형 폐지 시 면석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법무사법이 변경된 것이 법률의 변경으로 볼 거인신가 이게 문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돈 받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죠. 되는데 다만 다른 법률의 어떤 어떤 업무가 인정이 되면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해당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 위임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변호사법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법의 시행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법률, 위임법령 어느 법에다가 위임한 든지 이런 법령이 아닌 완전히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신법적용이라는 거죠.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법률 즉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무관한 법령의 변경이라면 국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무사법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 변경이 변호사법의 보충 규정이 아니에요. 위임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도 아니고 따라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무사법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법적용화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 22일자 선고된 2020도 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을 보면 법률의 변경 시 불처벌 내지 경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그 종전판례는 여기에다가 추가 플러스 요건으로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 시에만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뀐 현재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아까 이거 20도 164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바뀐 판결에는 반성적 고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법 적용한다는 거예요. 불처벌 또는 경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고 해서 결국 반성적 고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체의 변경이 아니지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가 종전의 그 취지 그거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법령의 법령 변경의 근거일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결국 다른 법령 변경된 경우에는 국법 적용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되고 종전의 전업합의체 판결에 반성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 법의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에 의할 경우에는 여전히 반성적 고려라는 정도의 그 비슷한 취지의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그거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국법 적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다른 법령 변경된 경우에는 국법 적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운고 문장립 판변TV의 황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팔레운고 형사 스토킹 범죄와 추가 접근금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 사건 모로는 2022 모 2092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잠종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제안구 사건이고요. 제안구인은 검사고 파기환송된 사건이 한번 내용 보시죠. 행위자 가해자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행위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잠정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경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기한은 2022년 9월 3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이런 건 잠정조치라는 건 이런 거죠.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가 됐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법에 규정한 거죠. 그래서 최대 2개월 동안 한 거죠. 그래서 2개월과 잠정조치 결정을 했는데 연장결정 없이 종료일이 지났습니다. 2022년 9월 3일이 끝난 거죠. 그런데 검사가 2020년 9월 8일 동일한 사안으로 잠정조치를 신청을 다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9월 8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수독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조치 행위가 그 이후에 썼던 행위가 아니라 2020년 7월경에 했던 그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기재해서 9월 8일 잠정조치를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했었다. 그런데 그때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장은 안 하고 있는데 재차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원심은 연장만 가능하지 재차 청구할 수 없다.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당연한 거 있죠. 국구성 규정장에 기각되는데 동일한 사안에 또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문제 이렇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2개월 내에 접근금지 잠정 조치가 가능하고 2회 한장에서 각 2개월 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잠정 조치 기간이 종료한 후에 동일한 사안 동일한 사안이 중요합니다. 다른 행위가 또 한 번 더 있었다면 또 가능해요. 하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행위가 허용되는가 원심은 안된다고 봤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스토킹 범죄 발생 전이라도 추가 스토킹 예고 등에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스토킹 범죄 발생을 기다려야 추가 신청을 허용 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 사안에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라는 게 지속적인 괴롭힘 찾아오고 감시하고 이런 건데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하면 행위 자체가 경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미한 것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우려 위협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건에서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 끝나면 다시 한번 내가 찾아갈 거야. 말 한번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이런 예고 등이 있어서 재발될 우려라는 게 피해자의 보호 필요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직에 반한다. 그래서 새로운 청구의 두 번째 청구가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도 받아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만 연장 결정과의 균형을 위해서 각 2개월 범위 내에서 두 차례 한정에서만 재차 청구가 가능하다. 연장도 두 차례만 최대 6개월 가능한 거죠. 새로운 범죄 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면 재차 청구도 2개월 범위 내에서 두 차례 한정에서만 같이 가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판단한 겁니다. 결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이 가능한데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없다고 해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잠정 조치 종료 후에도 2회까지는 새로운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문제는 이 판례가 취지라든지 의미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법률에는 동일 사유로 재차 청구할 수 있는 교황이 없어요. 없는데 해석으로 이런 결론을 조출한 거죠. 원심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법률의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연장하고 유사하게 재차 청구 가능하다고 한 거죠. 이건 사실상 대법원이 입법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법원이 법률이 없는 거를 사실상 입법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 이건 해석의 론에도 벗어나요. 법률에는 연장만 가능하고 돼 있는데 재차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허용해버린 거죠. 이거는 입법을 반드시 빨리 해서 이런 판례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바람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접근금지 신청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접근금지 신청에 있어서는 종료 후에도 재차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 판례의 내용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